제작년 추석 이후로는 코빼기도 못 봤어. 우리 지난번에 수사 갔을 때도 없었는데. 앞에 은행이 잘 봤잖아요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, 봐주지도 않았다. 그 와중에는. 그래요? 신신한 여고생 쓰셨습니다. 기분 좋아요? 사망 전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. 결정적 단서예요. 이 안에 용의자가 있을지도 모른데. 여기서 관두면. 우리 경찰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? 왜 무서워? 노래는 즐겁고 재밌으라고 하셨거든요. 저는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신다 싶었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곳에서 이곳에서 왔습니다. 오늘의 연락처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. 정말, 우리 이곳에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